오늘 지금 덕후 얘기 나왔잖아. 내가 제일 유명한 덕후는 김희철이야. 개도 막 개 만만치 않거든. 뭐 수집이라든지. 진짜 내 티셔츠예요.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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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다수의 이성환 있지? 엄청나죠. 개 엄청나, 엄청나. 지진이 씨 아시죠? 자기가 창작에서 만드는 그 경제까지 올라왔잖아. 나도 덕후야, 사실은. 무슨 덕후? 약 덕후. 약, 약. 나이를 먹으니까 온갖 약을 다 먹겠네. 형님, 요즘 좋은 약 좀 추천해 주세요. 500 하나, 밀크시스 이런 거 먹는데. 드세요, 형님? 밀크시스? 몇 미리, 몇 미리. 그거 한 7, 8백 자리 2개 먹는데. 드시는구나, 형님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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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이 약을 먹으면 여기가 나빠지니까. 이 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약을 또 먹여. 이 약을 먹다 보면 여기 부자진 생이야. 그걸 먹다 보면 이 약, 저 약 먹다 보니까 약 덕후가 돼서. 아니, 제가 머리가 요즘 조금 빠지길래. 탈모약을 먹고 맥주 효모 먹고 아르기닌을 먹는데. 아르기닌이 또 탈모에 안 좋고 탈모에는 효모가 좋고 이렇게 계속 들어와. 아니, 그거는 남대문시장 가서 수염 나는 크림 있지. 오케이. 발라버려 그냥. 발라버려 그냥. 우리 몇 번 버스 타니까? 100번, 100번입니다, 100번. 아, 너무 웃긴다. 고통카드. 안녕하십니까. 용산을 관통하는 버스를 타고 용산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 여기가 우리 집, 우리 집.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있어요, 지금. 아, 그래? 살고 있어? 네, 엄마, 아빠 저기 계세요. 여기서 산 지 얼마나 됐는데? 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쭉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영자 누나가 좀 살았었죠, 한때. 그래서 영자 누나가 여기 부대찌개집 사주셨고 공짜로. 야, 여기 최빈수도 살았었고? 아, 진짜요?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가 가까워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노사연 선배님도 여기 좀 건너가면서 사시고. 태진아 형님도 여기. 태진아 선배님 여기 아파트. 이경실이, 이경실이 살아. 아, 병실이 님도. 이적형, 전지현 씨, 이승철 선배님, 박미선 선배님이 다니는 그. 아, 좋네. 공명가왕 메인 작가님이 사시다 이사 가셨고. 김성근 작가님이. 진짜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진짜 동네 여기 토박이어가지고. 연예인들이 여기 많이 산 게. 여기서 강남 넘어가기 좋고, 밑에서. 홍대도. 홍대도. 여의도. 여의도. 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 도둑촌이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어. 부촌이라? 어, 부촌이라.